으음 아 나 오늘 진짜 성불할거야 이정도 숙련도 열심히 써놨으면은 이제 자격있어 약간 묻어서 가더라도 자격있어 최소한 내가 패턴숙지는 써놨어 패턴숙지 예를들면 모였다 흩어지는거 이런거 설명 따로 필요없는 그정도 수준이 되야되는거 같애 성불을 위해서 그죠 적어도 짤패턴이나 어떤 단체기믹 누구 잡히고 파란색 들어가있고 요런거는 쪼금 알아야 성불이 가능한거 같애서 패턴숙지 최소한 화이팅 화이팅! 어? 어...먹밥이... 어 갠춘갠춘 갠춘갠춘 어서오세요 다섯줄 드가즈아! 음 나이사아 나이쉬 본게임 6관문 수많은 트라이로 익숙해진 봉영씨 과연 오늘은 상불할 수 있을지 암수 들어갔어요 선배님들 암수 들어갔습니다 선배님들 선배님 한분 추방 겐춘갠춘 선배님 두분 잡기 겐춘 구술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 돌아오셨고 거울 겐춘갠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피해주고 한번 더 피해주고 쉽죠? 고무장갑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거는 스페가 쿨이라 넘어질 수 밖에 없지만 겐춘갠춘 거의 두분이서 버텨 버텨 아 세분이구나 오 나이스 콩콩이 콩콩이 좋았어요 모래시계 이슈 모래시계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가버리쥬 좋습니다 평평평 뒤로가서 백어택 콩콩이 아 야 어디가 아제나 오지도않았어 선배님들 너무 쎄다 너무 쎄 아제나가 오지도않아 오지도않아 왔네 쓸 수있나? 아 안써진다 아 가자 집중하자 원투번클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거 어? 밥값만 하면 돼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 한시 좋아요 한시 너무 쉽고 한시 0시 1 더하기 0은 1이죠? 바로 한시? 아니네 다시 1 0 교집인가? 못봤어 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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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11 1 0? 오케이 저거기 까지다 응덩이 에 크리티컬 좋아요 보창 다 들어가구요 나이스 피해주고 뒤에서 백어택 들어가면서 장판 피하고 어 빠르다 뭐야 왜케 빨라 선배님들 선배님들 실수할리가 없지 1 2 3 4 5 6 7 8 선배님들 좋아요 개빨라 하하하하 에스터가 있나봐 누구야 에스터 누구야 잔열 누구야 1 2 3 4 5 6 7 8 선배님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돼요 정확히 정확히 예쁘게 깔아주기 선배님들 보시니까 바로 빠져주고 아 선배님들 역시 이거 6시로 안 몰아도 돼 선배님들 먼 거리 선배님들이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핑 찍어셨네 핑 찍어셨네 선배님들 감았어 감았어 오케이 왔다 왔다 아 근데 그걸 놓은건 좋은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5 7이겠죠 5 7 우리 선배님들 5 7 느낌 좋아요 나이스 카운터 아 너무 좋고 근데 이거 딜컷 해야겠는데 우리 나 몇신지 안 봤는데 놈에 나오기 전에만 살짝 기다려봐야겠다 눈치껏 5 7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나 백어택 헤드어택 길로 아님 아버님아 속상해 아 쟤 저기서 뭐해 진짜 누나 나 헤드어택한다 자꾸 그러면 아 왜 하필 나야 어그로 진실 아 몽환전이 몽환전이 넘 좋고 넘 좋고 생겨버렸고 자연스러운 딜컷 좋았다 자연스러운 딜컷 블레엄 구해주는 중 구해주는 중 오유킬 자 진실 나이스 여섯시 노메 아 너무 좋고 헤드어택 겐춘겐춘 헤드어택 겐춘겐춘 피해주고 아우 정신없어 구슬 한번 먹어주고 노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저 형 왜 안올라 저 누나 카운터까지 1-3-5-3 확인 진술 더 투 투 아이스 좋아요 끊어 끊어 더 컷 컷 쩌니 컷 나이스 왔다 갔다 어 안 커터 안 냈네 요정도면 진 이겨져라 진 이겨지지 않았고 아까 1호 몇이었지? 와 잣될 뻔 포샤 하나 먹었고요 아 무서워 무서워 벤치 무서워 진실 생기겠지? 턴 팜에 한번 더 나왔네요 이젠 된다 더 페이크 아이즈 피해주고 대맛이 좋아요 아 파메 하나 더 나온 거 아쉽다 가즈와 윗무빙 확인 위에 지키고 밑에 버리기 확인 가즈아 드가즈아 여기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감 호로로로 호로 가려진 공간에서 몽환의 기운이 느껴지는 아브렐슈 두개고 뒤에 위에 끝 아 선배님들 너무 완벽하다 진짜 선배님들 멋져 보는 중 보는 중 안 비벼진데 보는 중 나왔던데 또 안 나오잖아 오 칠 라스트 오 칠 파이브 앤 세븐 세금 칠 칠 네 오 나이스 나오셨나 오 앗 아파 아파 I need a, I need a 구슬. I need a 구슬. 구슬 없나? 구슬 기다리는 줄. 카운터. 어, 쿨. 카운터 쿨. 네이버 쿨. 오케이. 구슬 감사. 야야야야야야야. ㅆ아 제발! 하아, 진짜. 가는 죽! 12시 가는 죽! 제발! 됐다, ㅆ아. 하아. 왜 하필 나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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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나 낙사 이슈때문에 약간 긴장해가지고. 긴장하지마. 삽질만 하지말자. 똥만 뿌리지마. 선배님들한테 똥 뿌리면 안된다. 진실스. 페이크. 좋아요. 집중, 집중. 포커스. 으악! 어허허헣. 나 무서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손으로 밀었어. 가사기. 겐춘 겐춘. 당황하지 말고. 밑에 버리고. 나 카운터 쿨. 하지만 선배님들. 역시. 암수 던지기. 암수 들어갔어요. 선배님들을 위한 암수. 좋다, 좋다. 어머어머 몇줄이야 몇줄이야 진정해 진정해 방심하지마 낙사하지 말고 똑바로 집중하란 말이야 모래시계 없고 그냥 나 딜하면 돼 딜하면 돼 낙사 조심 사멸딜러라고 꼭 딜을 잡을 필요 없어 헤드어택 침착하기 노려 낙사하는거보다 나 낙사하는거보다 헤드어택이 나 요건 못참지 경쟁이 최고 레이저어 겐춘겐춘 구슬 바로먹기 어 나이스 집중집중 숨쉬지마 숨쉬지마 응가 응가 빼드려 빼드려 응가 빼드려 선배님들 불편하다 응가 빼고 완전 구석에 그냥 사라져있어 아홉시에 혼자 선배님들 불편하지 않게 1초 0초 나이스 제발 거짓 진실 제발 선배님들 됐어 됐어 저게 안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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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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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으아 노메여섯시 노메여섯시 달려어 달려어 아 됐나 아 됐다 아냐아냐 아직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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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됐어 공룡아 진정해 이난나 없어 이난나 없어 선배님들 노난나 가능? 노난난데 우리 난나 오나? 난나 쿨 오나? 들어가면 오나? 오케오케 오케오케 됐다 진짜 나나 날 지켜줘 진정해 진정해 나 사각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널 믿지 못해 11시? 0시? 0시 하 개꿀딜 아 진짜 세모 어디야 세모 어디야 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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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고? 3이라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무서웠잖아 3이란데 나 거기서 진정해 성클할 수 있어 공룡아 다 선배님들 나 암수 없어 진군 진군 써드림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들어갔어요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진군의 깃발 들어갔고 암수는 없고요 휘적휘적 나 카운트 쿨쿨 아이씨 셌다 고무장갑 쉽죠 너무 쉽고 오케이 369 12 조심 들어와 추라 추라 추라? 안해 안해 누나 미안 가운데만 안 까면 깼어 스펙 버리고 스펙 버리고 뭉치고 선배님들을 위한 진군 한번 더 진군 한번 더 해서 가운데만 안까리면 돼 가운데만 안까리면 돼 이거 흠 예 으아 됐다 diss sol 아 hoc一次 주 esto 으윽 후어가 시간이 Hero DETTA thé 으음喔 짝 아아 씨 선배님들 시네마틱 좀 볼게요 처음 봐서 아아 됐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부 누나 울어? 어 누나 미안 아 땀이구나 아 땀이구나 다해 하아 아크라시아는 혼돈의 물들 하아 누나 잘가 누나 하구에서 보자 누나 아 됐다 하루디 초기 아 잠깐만 하루디 초기 화를 했는데 아크라시아의 멸망을 야 하루디 초기 하라고? 아잠깐 나 지금 성불했는데 또 하라고 이걸? 성불 치우치우치우치우 아트 아 오 오